2019년에는 제 팬들이 더 자신감있게 저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들게요. 제일 많이 듣는 말 알죠? 어디에서 영비 좋다고 못하겠다? 아니아니아니 못해도 돼요. 못해도 되고 그냥 조용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.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어디서 싸울 필요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댓글에서 제 편들어주는 거? 그거 안해도 돼요. 그런 DM이 많이 오는데 오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웠어요 제가? 안싸워도 돼요. 싸우면 제가 할게요. 그러니까 그 싸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싸움이에요. 그